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 기분을 남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천박하고 몹쓸 짓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닌데 내 기분대로 감정도 드러내지 못하냐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화내는 자신은 감정의 노려로 사는 것이고 느닷없이 분노바지가 되는 상대방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에게도 재수없이 걸려 희생양이 되는 상대에게도 모두 몹쓸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정심을 유지 못하는 괴팍한 사람,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돌변한다. 한 사람의 적나라한 인격의 밑바닥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문제와 같이 상대방과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되었을 때 그리고 기분이 몹시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사람 좋고 싱글벙글하던 사람이 돌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낯빛을 바꾸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더구나 사소한 일에도 감정기복이 심해서 돌변하는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온 가족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그 지랄맞은 가장 때문에 모두가 살얼음 위를 걷듯 위태위태합니다. 아유 죽을 맛이죠.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상관도 없는 희생양을 찾는다.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 속상하거나 스트레스가 치솟을 때 그 감정에 압도돼서 오늘 그냥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라 아주 내가 착사를 내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성격이 지랄맞기도 하지만 비열하기까지 해서 자신보다 약한 상대만을 골라 먹잇감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그림의 왼쪽 상단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에게 야단 맞은 화풀이를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하고 아내는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또 아이는 애꿎은 애완동물에게 화풀이를 해댑니다. 자기보다 약한 상대는 그 밖에 없으니까요. 통제하지 못한 분노는 이렇게 약한 대상을 향해 내려갑니다.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말이 짧다.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버럭 화를 잘 내는 것도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들의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아니 자기 혼자만 아는 전후사정을 설명도 없이 짧은 몇 마디를 툭 던져놓고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귀는 왜 달고 다니냐. 귀가 처먹었냐. 뭐 이러면서 막말과 함께 화를 못 참아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씩씩거립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 필요할 겁니다. 정작 자신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길게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그 답답함을 상대에게 못 알아듣는다고 덮어 씌웁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글이라도 한 줄 읽어서 준 표현력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뒤끝없다고 선수친다. 소위 뒤끝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묻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먼저 난 뒤끝없는 성격이라고 선전을 해댑니다.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요. 이것은 사실 자기 성격 좋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팍 돌면 그 자리에서 지랄을 하니까 네가 이해를 하거나 알아서 잘 피해라. 나에게 당하면 피하지 못한 그건 네 잘못이다. 이렇게 선수를 치는 겁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뒤끝없는 성격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나 지랄맞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힘 앞에 약하다. 제아물이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위아래 가리지 않는 불같은 성격이라도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는 언제나 순환량이 되다 못해 굽신거립니다. 왜냐하면 지랄 맞은 사람들은 대개 약한 사람에게 비열하고 잔인하지만 권력에 민감해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자동적으로 굽신거리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 못된 상사에게 당했던 사람 지독한 시어머니에게 들들 복겼던 며느리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부하직원에게 더 모질게 하고 자기 며느리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또 자식들에게 학대를 해댑니다. 보고 배운 것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괴롭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특히 분노를 잘 다스리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분노조절을 못하고 가족들을, 부하직원을,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희생양삼아 화풀이를 해대는 모질이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가방끈이 길고 책을 많이 읽었고 나이가 많다 한들 자신의 분노 하나 챙기지 못한다면 헛배웠고 헛읽었고 헛투로 나이 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칠지 모르는 그 지랄맞은 성격의 소유자와는 멀리 떨어져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성격을 좀 더 다스려보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